뭐하는거에요? 입막은거죠, 약하게 저리 안가요? 이런식으로 첫번째 때 그러지 않나? 두번째는 첫번째 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들어오려면 좀 오래 해야겠다 너무 짧아서 그렇지 입막은거죠, 약하게 계속 해보시는거에요 저리 안가요? 막을 때가 타이밍이 좀 그러니까 대사 더 유명주 어디가 예쁜데요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 좀 맞으니까 노인이 대사를 조금 더 길게 찾으면 좋죠 노인이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요 장모가도 하는데 유명주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요 뭐하는거에요? 입막은거죠 야 요거는 방문하시기 이창 요거는 방문하시기 여기 안가요? 10시간 여리 안가요? 그럼 이따가 여행 여행 이창 여행 이거 언제 끝났는거야? 이거...